네, 플러터로 남한 앱 출시하기 마지막 강의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강에서는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위한 앱 설정 화면 개발 및 출시 준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출시 준비가 완료된 애플리케이션을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올려서 심사 설정을 하고 심사를 받은 다음에 출시하는 것이 목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 강의 수강 및 실습을 수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 환경 및 규칙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에서는 챕터 9 앱 설정 구역 및 출시 준비, 그리고 챕터 10 양사, 스토어, 심사 및 출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설정 구역 및 출시 준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능을 개발하고 대부분의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하나, 출시에 필요한 로그인, 회원 탈퇴 등의 기능을 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 설정 화면 구현을 아직 하지 않았고요. 설정 화면을 통해서 로그인, 회원 탈퇴, 앱 정보 열람, 계정 정보 열람, 개인 정보 처리 방침, 서비스 이용 약관 등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개발이 완료되면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위한 설정을 진행을 할 것이고, 안드로이드와 iOS의 네이티브 설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앱 설정 구현도 동일하게 기존까지 사용했던 레포지토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챕터 9, 피처, 임플리먼트, 세팅, 앤, 셋업 릴리즈 커밋을 클론하거나 복사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구현 코드를 기반으로 코드 라인단인 설명을 진행하여 여러분들은 최종 구현 모습과 변화 상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용 커밋은 이제 말씀드렸던 챕터 9, 핏, 임플리먼트, 세팅, 앤, 셋업 릴리즈 해당 커밋 선택하시고 이 브라우스 파일 누르시면 클론이나 상세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세팅 스크린에 대한 구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보관함, 그 다음에 보드, 내 정보 스크린을 다 구현하면서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구현을 완료했는데요.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위해서는 설정 스크린에 대한 구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현된 화면을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보여주는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약관, 이 부분은 이제 외부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것도 외부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정보, 어떤 오픈소스가 깔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연결된 계정과 로그아웃, 회원 탈퇴 기능이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 설정이 필요한 부분은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오픈소스 정보 같은 부분을 이제 앱 심사 시 필수적으로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고객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QA를 할, CS를 할 때 버그 분석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와 어떤 계정인지 알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걸 이제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로그아웃과 회원 탈퇴 기능 또한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필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화면 같은 경우는 프로필 화면에서 이렇게 설정 버튼을 눌러서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의 구현을 위해서 이제 온프레스드 액션 내부에 내비게이터 푸시 메소드를 통해서 세팅스크린을 이동하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이 메소드는 여기 앱바에 연결돼가지고 온프레스드 액션을 누름을 통해서 호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팅스크린을 이동하면 세팅스크린은 앱 설정을 하고 앱 정보를 열람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 앱바와 바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점은 세팅스크린은 내부적으로 복잡한 UI가 없고 대부분 다 리스트 뷰 형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빌드 바디 부분이 세팅스크린을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각각의 섹션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세팅 라벨로 통해서 상세 정보, 그 다음에 계정 관리,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섹션 안에다가 세팅 리스타일이라는 커스텀 위젯을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 정보나 서비스 인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이동하게 해주는 그런 리스타일 버튼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출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다 동일하게 이렇게 세팅 리스타일로 구현되어 있고 이때 내부적으로 온탭드를 했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만 다르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메소드를 하나하나 보시면 온탭드 앱 인포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열람한 동작을 수행하고 다이얼로그, 세팅 다이얼로그라는 커스텀 위젯을 보여주는데 이 커스텀 위젯은 단순하게 알트 다이얼로그에다가 취소 버튼을 붙이고 그 다음에 각각 타이틀가 컨텐츠, 레이블, 온프레스드를 붙여가지고 어떤 규격에 맞게 그 안에 데이터만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낸 그런 커스텀 위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 버튼은 그대로 있고요. 우리는 이제 타이틀과 여기 안에 있는 콘텐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버튼에 대한 온프레스드 함수 버튼 라벨 이 부분만 지정을 하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 알트 다이얼로그를 선언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구현할 필요 없이 이거를 위젯화 시켜가지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안에 들어 있는 이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보면 애플리케이션 인포 위젯을 통해 처리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인포 위젯은 기본적으로 패키지 인포 플러스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전체 정보를 갖고 오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초기화 한 다음에 이 위젯이 만들어질 때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초기화를 해가지고 이 패키지를 통해서 각각 플랫폼마다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앱 버전과 빌드 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 탭드 OSS 인포인데요.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표시하는 화면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구조는 단순히 이제 이 오픈소스 인포메이션이라는 위젯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 정보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오픈소스가 일단 사용된 오픈소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는 화면을 먼저 제공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제공하냐면 로드 라이센스라는 이제 위젯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아니 메소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메소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제 오픈소스 목록을 불러와서 그거를 잘 파싱을 해가지고 잘 분리를 해가지고 오픈소스 목록을 이제 출력을 해줘서 데이터를 주입해주는 그런 화면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갖다가 각각 위젯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걸 누르면 이제 확인되는데요. 이거는 또 이제 온 탭 등 OSS 라이센스에다가 패키지 정보를 각각에 넘겨줌으로써 확인을 하고 얘는 어 MISD OSS 라이센스 싱글이라는 위젯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게 되면 일단 패키지 정보를 여기서 주고받죠. 파싱한 패키지 정보를 그래서 파싱한 패키지 정보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상세한 정보를 출력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OSS 라이센스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샘플 코드를 거의 다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겠고요. 그냥 뭐 디스크립션이 있으면 출력하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홈페이지 보여주고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 있으면 출력하고 데이터 없으면 생략하고 데이터 잘 귀하게 파싱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픈소스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냐 어디서 데이터를 갖고 오냐 궁금하신 분이 생겼을 텐데 그건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 바로 이 OSS 라이센스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 플러터 퍼런 플러터 OSS 라이센스 제너레이티드 다트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라고 그 패키지의 리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저는 수행을 해가지고 이미 있다고 나오는데 이걸 이제 좀 제거해보고 다시 해볼게요. 딜리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행을 하면 이렇게 OSS 라이센스 파일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모든 패키지의 정보가 자동으로 이렇게 제너레이트 돼가지고 만들어지고요. 그 정보를 여기서 갖고 와서 사용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단순히 해당 패키지의 리듬이만 참 읽어보시면 수행할 수 있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결된 계정 정보를 열람하는 동작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세팅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호출을 하고 이 부분은 그냥 세팅 다이얼로그의 콘텐츠에 프로파일 프로바이더에 있는 유저 정보를 출력하는 것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죠? 이것도 이제 컨텍스 리드로 프로바이더 정보 읽어와서 각각에 있는 정보를 그냥 출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아웃과 회원 탈퇴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도 이 프로필 프로바이더를 통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프로필 프로바이더에 예전 시간을 통해서 사인아웃과 윗드로우라는 로그아웃과 회원 탈퇴를 위한 메소드를 개발해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호출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동일하게 세팅 다이얼로그로 타이틀과 컨텍스 컨텐트를 넣어주고 버튼을 이제 로그아웃을 만들어 준 다음에 프로바이더를 갖고 와서 그 사인아웃 메소드를 수행시켜주고 푸쉬라우스 스크린으로 이동해 주는 그러니까 이제 라우스 스크린은 정확히 뭐냐면 전에 설명드렸겠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정보 그러니까 인증이 되어 있으면 기능 이제 탭 화면으로 인증이 안 돼 있으면 로그인 화면을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연결을 줘가지고 당연히 사인아웃이 되면 로그아웃이 된 거니까 로그인 스크린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설정 화면 라우스 스크린 로그인 스크린 순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윗드로우도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달라진 동작은 이 윗드로우라는 이 위에 사인아웃이 윗드로우라는 이제 회원 탈퇴에 의한 메소드로 변경돼가지고 완전히 회원 정보가 삭제가 된다는 게 차이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타이틀과 컨텐트 라벨에 대한 구조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우트 화면으로 이동은 이제 푸쉬앤드 리무브 언티라는 걸 써가지고 그 화면의 이동에 스택을 쌓지 않고 그냥 단순히 라우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라우터 스크린을 바로 스택을 초기화한 다음에 바로 스택의 메뉴로 올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라우터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비스 윗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부분은 런처인 브라우저라는 메소드로 구현해 놨는데 해당 메소드는 URL 런처라는 패키지를 기관으로 해가지고 단순히 받은 URL을 기관으로 스트링 런처 URL을 해가지고 웹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브라우저에서 URL로 이동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기서 이 서비스 윗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걸 작성하는 노션 페이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세팅 스크린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서비스 윗약관 같은 문서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그것을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들은 웹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션을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노션은 이런 식으로 공유를 눌러가지고 웹에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냥 노션 계정이 있는 것만으로도 웹에 게시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 URL을 추가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랑 서비스 윗약관은 이전에 봐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일 간단한 사용자 지원 문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원 문서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요 혹은 서비스의 개요와 고객 지원을 위한 이제 이메일과 연락처를 적어놓은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고객 지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개요와 고객 지원을 위한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쉽고요. 근데 이제 까다로운 게 이 두 문서인데 서비스 윗약관을 먼저 보면 서비스 윗약관은 뭐 이렇게 제1조 목적 약관의 효력 약관 이외 준칙 이용약관 체결 용어의 정의 이용 신청 회원가비 승낙 회원가비 신청 거점을 강제할 때 서비스 제공 중지 갑의 의무 개인용 보호 회원의 의무 게시물 또는 내용물을 삭제 양도 금지 계약 해지면 이용 제한 변책 배상 분쟁 해결 부칙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혼자 다 작성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GitHub를 통해 이 링크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링크를 참고하셔가지고 동일하게 사용하시면서 회사명과 이제 이름 그 다음에 서비스 명정도만 바꾸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 내가 완전히 다른 서비스 이 커넥티 잇을 만든 다음에 추가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정말 유사한 서비스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배달 앱을 만든다면 배달 앱 민족이나 요기요 혹은 뭐 데이팅 앱을 만든다면 뭐 뭐가 있을까요? 데이팅 앱 음 아만나? 그런 것들에 서비스 이용 약간은 참고하셔가지고 유사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약관이나 이용약관 등 이 서비스를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게 그런 의무사항들이나 문제 같은 것들을 다 정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유사한 서비스를 참고하셔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카피하실 그 서비스 명과 이름 명만 바꾸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망침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동일하게 굉장히 내용이 많아가지고 뭐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보유기간 정부 주체와 법정 대리인 권리및 의무 그 행정 방법 개인정보 처리 작성 뭐 어떤 개인정보 쓰는지 파기 안정성 확보 조치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책임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제가 작성해놓은 거를 사용하시면 되거나 혹은 구글링 해보시면 개인정보 보호 포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 보호 포털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정부 기관에서 제거하는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그 템플릿을 사용을 하시거나 이것도 동일하게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가져오셔가지고 본인 서비스에 맞게 수정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포털이었나 개인정보 포털 가시면 여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만들기 라는 그런 사이트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인정보 포털 활용해 가시고 활용해 가셔서 이런 작성 지침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작성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정부 기관에서 뭐 제공해주는 게 많거든요. 뭐 동일하네요. 옛날에는 이름이 개인정보 보호 포털이었던 것 같은데 개인정보 포털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다 만드셔가지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넣어주시거나 사용자 지원을 나중에 플레이스톤 앱스토어 올리실 때 필요하니 꼭 미리미리 만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플리케이션 설정 화면 구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설정 화면까지 다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기능에 대한 구현을 모두 마쳤으니까 본격적으로 출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시 준비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설정과 이제 로컬 환경이랑 프로젝트 설정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당 강의에서 모든 내용을 좀 다룰 수가 없다는 점을 일단 양해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플러터 공식 사이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안드로이드 출시 준비 문서와 iOS 출시 준비 문서를 준비해놨으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만약에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 문서를 좀 참고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iOS 이제 출시 준비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먼저 플러터 공식 문서를 참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docs.flutter.dev 디플로이먼트 안드로이드 통해서 문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런처 아이콘을 추가하고 어 material component를 enable 하고 앱을 사이닝 한 다음에 어 shrink your code를 알팔로 하고 그 다음에 멀티텍스 소포트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앱 매니패스를 지원하고 빌드 컴피케이션 확인하고 어 앱 릴리즈를 빌드하고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그 퍼블리싱하고 앱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방식 이런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진행할 필요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중요한 것부터 벌써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런처 아이콘 앱 아이콘 추가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안드로이드랑 ios 를 함께 하면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일단 지금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enable material 컴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략을 할 거고 또 signing the app이 있습니다 sign the app은 어 이번 쪽 지금은 이제 업로드 사인을 먼저 할 예정이고 업로드 사인은 좀 있다가 더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올리는 출시용 사인 릴리즈 사이닝은 나중에 이제 10강에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사이닝은 지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맥과 리눅스 같은 경우는 해당 명령을 입력을 하고 윈도우는 해당 명령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 명령을 입력해가지고 어 이제 나오는 대로 입력을 하면 업로드 키스토어.js jks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로컬점 키점 프로퍼티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키점 프로퍼티를 문서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 그래드 앱.그래드에다가 앱그래드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슈링크, UR코드, R8은 그냥 이런 식으로 빌드를 하면 되고 뭐 앱번들로 하면 기본적으로 R8로 슈링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멀티텍스 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고 앱.맨이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권한 설정을 위해 필요한데 이것도 일단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점은 어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인터 액세서가 필요하면 이 퍼미션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퍼미션이 필요한 걸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드.그래드 설정도 해야 되고요 안드로그 애플리케이션 아이디 이건 앱 아이디인데 이거는 이제 각각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고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민 SDKID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설정을 해놨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3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타겟 SKD 아이디는 지금 이제 그냥 최신 버전 이번에 안드로이드 14가 나왔으니까 API 아이디가 아마 API 버전이 아마 34일 거예요 저는 일단 33으로 설정을 해놨었고 버전 코드랑 버전 네임은 플러터랑 동일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적으로 앱번드를 빌드 해가지고 플레이스토어에 올리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조금 이따 PPT를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IOS인데요 IOS는 이제 조금 더 내용이 간략합니다 그 이유는 X코드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이고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앱번드를 만들어서 추출한 다음에 수동으로 업로드 해줘야 되는데 X코드는 아카이브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한 번에 그걸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간략합니다 하지만 뭐 동일하게 번들 아이디 안드로이드에서는 앱 아이디이죠 앱 아이디 추가해 주셔야 되고 뭐 앱스토어 커넥트 앱 등록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X코드 설정 이제 디스플레이 네임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번들 아이덴티 파이어 이제 앱 아이디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Signing on Capability 해가지고 이제 팀 인증을 해주시고 디플로이 타겟 해가지고 어떤 걸 뽑을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앱 아이콘 등록도 당연히 필요한데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런치 이미지 같은 경우도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넘버는 뭐 안드로이드랑 동일하게 혹은 플러터랑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고 앱 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나와있긴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X코드에 아카이빙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OS에 대한 설명도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 ppt로 이동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큐먼트 봤고요 제일 먼저 안드로이드 업로드 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맥OS와 리눅스는 keytools, genkey, v, keystore, upload, keystore.jks, keyalg, lsa 뭐 이런 식으로 명령 입력하시면 되고요 윈도우는 keytool, genkey-v, keystore, user profile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기 하단처럼 터미널 창에 패스워드 입력하고 정보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이 부분 좀 자유롭게 입력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 내용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름이랑 패스워드 정도만 잘 까먹지 않고 잘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업로드-keystore.jks가 어디에 이제 생성되었는지 어디에 저항되었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 잘 기억하셔가지고 적절한 폴더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이제 git 이제 git 허브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로컬에 안정하게 잘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잘 저장을 해 주셨으면 key.properties라는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store password, key password 아까 입력하신 거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key alias, 업로드 그 다음에 store 파일, flutter.skd, flutter.skd를 각각의 이제 아까 flutter.skd는 이제 우리가 flutter.sdk가 저장된 위치에 그 다음에 store 여기 t입니다 store 파일은 이 key.jks, 아까 업로드-key.jks가 이름만 바꿨거든요 이 이름 바꾼 업로드 키를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자의 경로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식 문서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앱에 build.grader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key store properties를 new properties로 특력하시고 이렇게 plus로 추가된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ign-in-configure도 release 추가하셔가지고 이제 key alias, key password, store file, store password, sign-in-configure releas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plus 된 거 참고하셔가지고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도 물론 github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권한은 아까처럼 저희가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퍼미션 인터넷만 추가해 주셔가지고 하면 되겠고 만약에 본인이 다른 앱을 사용하신다 하면 이제 다른 앱을 개발하신다 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권한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넘어왔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거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터미널 입력하셔서 key.keystore.jks 만드신 다음에 key.properties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빌드.grad을 앱 홀더 안에 있는 빌드.grad에 들어가셔서 여기 key.properties 관련된 내용 9번에서 13번 라인까지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sign-in-configure로 되어 있는 release 관련된 부분 keystore.properties 인정하시는 부분 추가해 주시고 여기 sign-in-configure를 릴리즈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이미 설정해 둔 부분이어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 중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제 그 플러터 공식 문서했던 부분은 여기 min.sk 버전 설정하는 부분과 target.sk 버전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멀티덱스 이네이블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버전 네임과 버전 코드 그리고 네임 스페이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anifest 같은 경우는 이렇게 manifest의 맨 위쪽 부분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추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기본 설정을 마치겠고 저희가 앱 아이콘과 그 다음에 저 빌드 아이디 앱 아이디를 바꾸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ios 한꺼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ios 출시 설정입니다 저희가 ios 출시 설정 같은 경우는 x코드로 저번에 애플 로그인 인증할 때 어느 정도 다루었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x코드로 저희 프로젝트를 열어 주시고 러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general이라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supported destination 라고 나오시면 여기서 아이폰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뭐 태블릿이나 맥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만 추천을 드리고 미니멈 디플로이먼트는 ios 13 그 다음에 identity는 identity는 앱 카테고리를 소셜네트워킹 디스플레이는 커넥티드 bundle identifier는 따로 설정해 주시고 버전도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빌드나 사실 버전 같은 경우는 플러터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pubs100.yaml을 수정하시면 자동 업데이트가 되실 거고 이제 디플로이 인포만 아이폰 오리테이션을 오리테이션을 오리엔테이션을 폴트레이스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기도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침대로 창대로 그대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고요 이렇게 추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igning and capabilities 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전에 팀 인증은 이미 완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signing with f 를 설정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 추가로 push notifications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거를 권한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사용한 패키지 중에 해당 권한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signing capability에서 capability 창 누르셔 가지고 푸시 검색하셔서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그 인포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app used non accept encryption 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no 로 설정해 주셔가지고 이 키 키 추가하신 다음에 value 를 no 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하면 ios 출시 설정도 완료가 된 것이고요 환경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완료가 됐고 이제 다시 x 코드로 넘어가 가지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x 코드로 왔습니다 일단은 글자가 조금 작은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러너의 제너럴 가시면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 잔 아이폰 설정되어 있고 ios 버전도 13.1로 되어 있고 앱 카테고리랑 디스플레이 네임 번들 아이덴티파이어까지 잘 설정되어 있습니다 버전이랑 빌드 넘버는 이제 어차피 플로터에 종속되어 있어 가지고 그 펍스펙점 야물에 종속되어 있어 가지고 크게 신경 안 주셔도 되고 디스플로먼트 디플로이먼트 인포만 이렇게 포트레잇으로 나머지는 뭐 그대로 디폴트 설정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이닝 카페빌리티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구요 그 외에는 크게 세팅할 부분은 없고 아마 문제가 생기시면 그때만 수정하시면 되고 이렇게 앱 유수점 논 액셉트 인크립션만 노로 이렇게 키 추가하신 다음에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os 도 일단 설정을 마쳤고요 이제 우리가 아직 안한게 앱 아이콘 넣는 거랑 그 다음에 어 앱 번들 아이디 설정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도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드로이드 ios에 앱 아이콘을 간단하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앱 아이콘을 만드셔야 됩니다 뭐 포토샵이나 피그마나 자유롭게 그림판 사용하시던 가서 512 x 512 x 512 픽셀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앱 아이콘 제네레이터 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앱 아이콘 점 co 입니다 그냥 아마 앱 아이콘 메이커라고 만들면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다가 해당 이미지를 입력하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를 체크해가지고 제네레이트 버튼 해당 버튼을 눌러 주시면요 어 다운로드가 됩니다 앱 아이콘이 다 만들어져서 그러면 이렇게 앱 아이콘 폴더 안에 안드로이드와 ss.xcax codess 라는 폴더가 생기는데요 일단 안드로이드같은 경우는 이 다섯 개의 님aryp and map 폴더를 복사하셔가지고 안드로이드 앱, 메인, 리소스 폴더에다가 붙여 넣게 해 주시고 덮어 쓰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os 같은 경우는 icons.scode.ss에 앱아이콘, 앱아이콘, 앱아이콘셋 폴더를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 해주시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안드로이드와 iOS에 앱아이콘 넣기가 완료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앱 아이디와 번들 아이디를 저와 다르게 설정해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의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맥은 Command-Shift-R, 아마 윈도우는 Ctrl-Shift-R로 해당 컴.connected.connected의 이런 앱 아이디, 아이덴티티를 하나하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하신 다음에 Command-Shift-R로 리플레이스를 하시면 이렇게 따로 컴.어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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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모든 공간에서 리플레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터, 안드로이드, iOS의 모든 앱 아이디가 한꺼번에 변경이 되므로 이런식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앱 설정 화면 개발과 릴리즈를 위한 환경 설정을 진행해봤고요. 남은 챕터는 플레이스토어, 앱 스토어를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각각 앱 번들과 아카이브를 추출을 해가지고 업로드해가지고 심사를 받는 거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이제 챕터 10에서 바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챕터 10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양사 스토어의 심사 및 출시 준비 챕터인 챕터 10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실제 저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받는 다음에 출시하는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아무래도 심사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이 걸리고 또 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앱마다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앱마다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번 챕터에서는 조금 더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나이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것을 일단 알아보면 애플리케이션 심사를 위한 양사 스토어의 설정이 안되어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정보, 정책 상황 등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앱 번들 혹은 아카이브를 업로드하고 심사, 그 다음에 출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시를 위해 설정을 하고 심사하는 과정이 되게 번거롭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뭐 일반적으로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심사자에 따라서 혹은 개발자에 따라서 설정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언제 정책이 매번 변경되기 때문에 이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정책이 업데이트해서 조금씩 변경된 점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출시 부분은 워낙 앱스토어 커넥트나 구글 플레이 콘솔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보셔서 한번 흐름을 익히시고 각각의 스토어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드로이드 iOS 출시 준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콘솔 출시 설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강의 자료 제작을 위해 이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출시하기 위한 테스트용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또 만들어놓고 그거의 메뉴와 제가 완벽하게 설정된 애플리케이션 출시 화면에 설정을 비교해가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앱 만들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구글 플레이 콘솔에서 홈에 들어가셔서 여기 우측에 보면 앱 만들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 앱 만들기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앱을 만들 수가 있고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본인 애플리케이션 이름, 언어, 앱인지, 무료인지, 개발자 프로그램 정식을 준 선인지를 확인하시고 이제 앱을 차근차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다 입력이 되면 앱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앱 만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시제 구글 플레이 콘솔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플레이 콘솔로 넘어왔습니다. 앱을 새롭게 만든 상황이고요. 커넥트잇 테스트라고 이렇게 우측에 있는 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대시보드를 누르시면 앱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조금 하라고 말을 하는 편인데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스터를 선택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테스트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테스터가 있는데 이렇게 테스터 같은 경우는 이메일 목록 만들기를 통해서 각각의 이메일 목록의 이름을 추가하고 이메일을 추가해가지고 테스터를 만들 수가 있고 테스터를 만든 다음에 여기 내부 테스터, 여기 테스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테스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면 테스터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출시에다가 새 버전 만들기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앱번드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앱번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내부 테스트 과정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내부 테스트와 비공개 테스트, 공개 테스트는 뭐가 다른 것인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부 테스트는 완전히 인터널에서 프라이빗하게 우리 개발자들끼리만 공개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심사 과정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앱번드를 추출해가지고 업로드해가지고 내부 테스트 출시하기만 하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인증받은 개발자들만 앱을 다운로드해가지고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비공개 테스트는 알파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저희 자체 테스터, 내부 테스트 이제 테스트를 모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한된 테스터들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내부 테스트보다는 좀 높으면서도 그러면서 아직도 프라이빗하게 하는 그 대신 알파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부터는 구글 플레이에 심사가 필요하고요. 구글이 이미 한번 심사를 해가지고 앱이 안전한지 검토를 한 다음에 알파 테스터들한테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공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베타 테스트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올려가지고 모든 자유롭게 모든 테스터들이 등록을 할 수 있고 테스터가 자유롭게 등록을 하면 그쪽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덕션과 거의 동일하고요. 달라진 점은 그냥 테스트, 공개 테스트라는 게 말이 붙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부 테스트랑 프로덕션만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공개 테스트와 공개 테스트는 일단 심사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면서 또 저희가 아직까지는 되게 큰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처음 앱을 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막 비공개 테스트랑 공개 테스트까지 그룹을 나눠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부 테스트랑 프로덕션만 이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이미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버전 미리 보기며 확인을 해가지고 버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앱 무결성 보호 받기 눌러가지고 제가 서명키를 만들고요. 서명키 같은 경우는 여기 서명키 선택해가지고 구글에서 생성한 키 사용을 해가지고 서명키 만드시고 나중에 앱 번드를 여기다 올리시고 이 서명키로 인증을 받은 다음에 다음 다음을 눌러가지고 추시하시면 돼요. 물론 그 전에 추시명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추시명은 앱 번드를 입력하시면 버전 네임과 버전 코드 해가지고 1.0.0, 1.0.0,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는 앱 무결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번들까지 올린다 올리고 나서 이제 앱 번들 올리면 미리 보기며 확인해서 미리 본 다음에 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앱 번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죠. 그래서 내부 테스트를 일단 소개를 드렸었고 이제 내부 테스트보다 앞선 것들 뭘 해야 되냐 설명을 드릴게요. 테스터 이제 번들에 올리기 전에 이 앱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앱 설정이 되게 많죠. 개인정보 처리 방침 설정 앱 액세스 권한 광고 콘텐츠 등급 타겟층 뉴스 앱 코로나19 접속서 추정 및 앱 및 이력 앱 데이터 보안 정부 앱 금융 기능 그 다음에 앱 카테고리 선택 및 연락처 세부용 제공 스토어 등록 정보 절정을 해가지고 이 정보를 다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스터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구글 플레이 콘서트의 제일 중요한 과정은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할 일에 맞춰서 하나하나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URL에 저희가 아까 노션으로 만든 거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앱 액세스 권한은 앱 권한이 어떤 권한이 있는 앱에 접속하기 위해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로그인이나 비밀번호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안내와 사용자 이메일과 비밀번호 쳐가지고 테스트 계정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앱 액세스에 뭐가 필요한지 저희는 구글이랑 애플 계정만 필요해서 구글 계정과 애플 계정만 이렇게 테스트로 입력을 해주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입력을 했으면 광고까지 입력하고요. 광고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니오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콘텐츠 등급 이거는 그냥 설문지 시작하셔가지고 설문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뭔 게임인지 이메일에 입력하고 공포감 이런게 있는지 그냥 이런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희는 대문 다 아니오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다 했으면 타겟층 어디를 타급할 건지 뭐 이런거 광고랑 이런거 먼저 해셔야 돼가지고 일단 지금 못하고 그 다음에 뉴스 앱인지 뉴스 앱이 아니죠 저희는 아니라고 설정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로나 접속자 이것도 저희는 아니죠. 그래서 그냥 아니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그 다음에 또 정부 앱인지 저희는 정부 앱이 아니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융기능 그 다음에 이것도 저희 금융기능 아니니까 아니라고 맨 마지막에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앱 카테고리 선택 이건 저희가 앱 카테고리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카테고리랑 등록처 정보 이런거 주장에서 하나 입력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저는 제 카테고리가 라이프스타일이나 소셜 정도의 소셜에 제일 가깝다고 해서 일단 소셜로 설정해놨는데 이것도 만드신 앱에 따라 달래기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스토어 등록정보 설정 하셔가지고 스토어 이름이 뭔지 설명이 뭔지 그래픽 같은거 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과연 이게 완성된 건 어떤 모습인가 보여드릴게요. 커넥트 제가 만들어낸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제일 먼저 어떤 그 아까 봤던 여기 복잡한 설문들 있죠? 이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앱 설정 이거는 이제 어디서 가서 할 수 있냐면 여기 좌측 하단 바에 맨 마지막에 앱 콘텐츠라고 있어요. 앱 콘텐츠 이렇게 다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 보안은 데이터 유형 수집 공유됨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 수집했는지 확인해놨고 그래서 이 데이터 보안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운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한지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앱에서 필수한 게 데이터 유형 수집한 거 공유하죠. 아이디 로그인 때문에 그 다음에 아오아와에서 전송 안 합니다. 그리고 구글과 애플로그인 쓰니까 어워스 사용하고 계정 삭제 URL을 제공하고 이걸 전에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요청할 수 있는 방안 이제 제공 안 하니까 아니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우리가 사용한 앱 데이터 이름, 이메일, 사용자 아이디 각각에 대한 설명을 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집댐, 아니오, 필수입니다. 앱 기능, 개념 관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고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이 조금만 바꿔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임시어로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자유롭게 그냥 이게 어떤 내 앱이 어떤 거다 하면서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저를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를 무조건 따라하는 것보다는 저희 앱이 뭔 앱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앱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길러보시면 되겠고 한 번씩 다 필드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최종 정보 데이터 이름 같은 경우가 이름이랑 앱 활동 저희가 데이터 공유하고요. 아, 데이터 수집하고요. 앱 기능, 개념 관리, 앱 기능, 개념 관리 이런 식으로 삭제 있고 암호화되지 않고 이런 게 존재합니다. 데이터 보안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타겟 및 콘텐츠 이거는 저희 앱 대상 영역만 18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좀 소셜 네트워킹 앱이기 때문에 18세 이상으로 그냥 자유롭게 설정했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다른 연령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또 그냥 설명은 쭉쭉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거를 또 너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이것도 해드렸고 들어가서 앱 액세스 권한 같은 경우도 전체 미 1분 기능 제한됨 이거는 이제 테스트 계정도 저도 제공을 했고요. 로그인 비밀번호 이거는 제 비밀번호가 들어와서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는 뉴스앱이 아니니까 뉴스앱이 아니라 했고 콘텐츠 등급 이거 설문해가지고 저희 만 12세 이상 받았고요. 광고는 없다고 했고 금융기능 아니라고 했고 코로나 접속 및 축제 및 아니라고 했고 정보배번호가 아니고요. 개인정보처리방식 유아를 제공을 했고요. 광고 아이디 없다고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앱 콘텐츠에 대한 조치는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보면 다시 다른 걸 보면 제가 앱 콘텐츠 조치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한번 싹 본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 쫙 그 다음에 앱 카테고리 선택 및 연락처 세부 정보 제공 보겠습니다. 앱 카테고리 제공 아마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앱 카테고리가 제공을 했고요. 앱, 소셜, 새로운 만난 사람 만나게 소셜 이렇게 태그도 제공을 했고 소셜 연락처, 이메일로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스토어 등록 정보 설정이죠. 이거 하셔가지고 스토어 등록 정보 설정으로 앱 이름과 간단한 설명, 자세한 설명 그리고 앱 아이콘은 디자인에서 넣으시면 되고 그래픽 이미지 디자인에서 넣으시면 되고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플레이 스토어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더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옵션들이 매번 계속 바뀌는 것도 있고 또 너무 제가 설명하는 걸 따라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스스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나오는 앱 설정 시작 여기 대시보드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앱 설정 부분만 쭉 따라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설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iOS 출시 설정입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출시 설정을 완료했으니까 이제 iOS에 대한 출시 설정을 시작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앱 속 커넥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동일하게 커넥트잇 테스트라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커넥트잇이시겠죠. 커넥트잇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에 신규 앱을 누르셔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이때 이름은 커넥트잇 언어는 한국어 번들 아이디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아이디 아마 여러분들이 애플 디벨로퍼에서 앱 아이디를 만드셨으면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SKU는 이제 식별자인데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앱 아이디랑 동일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눌러주시면 앱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다시 아까 구글 플레이와 동일하게 앱 스토어 커넥트로 이동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이 만들어진 커넥트잇 애플리케이션 설정과 새롭게 해야 될 커넥트잇 애플리케이션 설정 빈 것을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앱 스토어 커넥트에서 출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넥트잇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들었고요. 현재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무런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드로이드 말씀드릴 때 내부 테스트와 그 다음에 공개 테스트, 비공개 테스트 그 다음에 프로덕션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이 앱 스토어 커넥트에서도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한 환경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 말씀드리는 테스트 플라이트인데요. 안드로이드와 다른 점은 iOS는 아카이브를 바로 이 앱 스토어 커넥트에 업로드 해가지고 이 업로드하는 것 자체만으로 테스트 환경을 테스트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앱 번들을 따로 올린 다음에 그 내부 테스트나 비공개 테스트, 공개 테스트를 릴리지 해야 되는 것과 다른 점이죠. 앱 스토어 커넥트도 똑같이 내부 테스팅과 웹 테스트인데 내부 테스팅은 이제 개발자들과 이제 이 앱 스토어 커넥트에 가입된 사람들 그리고 외부 테스팅은 이제 따로 추가적으로 개발자들에게 등록이 되어가지고 이제 개발팀 외부에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안드로이드와 달리 완전 오픈 베타 테스트는 존재하지 않고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 정도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빌드를 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내부 테스팅은 이렇게 디벨로퍼들이 추가되고 외부 테스팅이 이제 프렌즈나 다른 팀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심사를 받은 후에 외부 테스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빌드를 올리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이 그거의 차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테스팅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설정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안드로이드와는 좀 더 안드로이드보다는 좀 더 간략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앱 버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앱 버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iOS에 이렇게 스크린샷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텍스트 설명 키워드 지원 URL 이제 아까 지원 URL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사용자 데이터 삭제하거나 이제 고객센터 URL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케팅 URL 조작권 그 다음에 빌드 이건 이제 테스트 플라이트에 올린 빌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앱 심사 정보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제 앱 심사 인증 정보를 입력한 창이 있었죠. 그처럼 로그인 회원 가입 테스트 기능을 입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앱 버전 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다음에는 앱 정보를 입력할 때 앱 정보 창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스토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창으로 현지화에 대한 이제 그냥 애플리케이션 이름 그 다음에 부재 기본적인 번들 정보 그 다음에 카테고리 여기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콘텐츠 권한 콘텐츠 권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타사나 외부 콘텐츠가 존재하는지 이렇게 설문을 하는 겁니다. 연령 등급 이것도 안드로이드에다 똑같이 설문을 통해서 몇 세 이상 가능할지 설문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권 계약 사용권 계약도 이제 앱 스토어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EULA를 적용합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권 계약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앱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보다는 조금 더 확실히 간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 및 사용 여부는 이제 저희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앱을 출시할 때 무료와 유료로 선택하는 창이 있었잖아요. 근데 IOS는 가격을 결정을 해야 돼서 이제 무료인 경우에는 가격을 0불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 기준에 따라서 모든 나라가 다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가격이 설정이 됩니다. 환율이 자동이 적용되고요. 앱 사용 여부도 이렇게 어떤 국가에서 출시할 건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애플 실리콘이나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인데 그냥 뭐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대구했고 뭐 그 다음 애플 포는 당연히 공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앱이 수직하는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개인정보 처리망침과 사용자 개인정보 선택사항 URL과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동일하게 데이터 수집 어떤거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설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금융과 건강자료 그리고 어떤 데이터 쓰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선택해 주셔가지고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iOS는 설정이 이 정도가 되어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앱스토어 커넥트 이제 출시된 걸로 버전을 이용해서 상세한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이미 출시된 애플리케이션이고요. iOS 미리 이용 스크린샷을 6.7인치 6.5인치 5.5인치 다 추가해놨고 프로모션 텍스트도 집어넣었고 설명과 키워드 지원 URL의 버전 마케팅 URL의 버전 그 다음에 저작권 빌드까지 선택이 되어있습니다. 앱 아이콘은 자동으로 빌드해서 갖고 와지고요. 그 다음에 앱 싱터 정보 로그 아이디와 비닐번호 그 다음에 연락처 정보 그 다음에 버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앱 정보를 보시면 이름이 되어있고요. 부재 그 다음에 카테고리 소셜네트워키나 비즈니스로 되어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격 및 사용가능 여부는 저는 이제 사용가능 여부는 대한민국에서만 해두었고 이제 가격 변경일정도 그냥 usd로 연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드로드 똑같이 사용가능 여부는 대한민국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원하신다면 미국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urm이랑 사용계약계 연결된 데이터 그리고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용중인 데이터는 이메일 주소 이름이 있고 그리고 식별자 사용자 아이디가 있고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는 사용자 제품 상호작용 아이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형으로도 이제 아까 설명과 동의하고 이름, 이메일 주소, 사용자 아이디, 제품 설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작성해 두었죠. 그래서 ios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실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 출시한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이제 실제 앱 번들이랑 아카이브를 올리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이제 ios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부분 프로필 텍스트다 이런 거 다 수정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새로운 버전 만들면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버전 만드셔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다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ios의 앱 출시 설정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 그리고 안드로이드 네이티브와 ios 네이티브를 통해 앱 출시를 위한 설정을 진행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안드로이드와 ios의 각각 본격적인 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입니다. 일단 안드로이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그 플러터 버전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ios 동의를 합니다. pubspec.yaml 파일에 들어가셔서 버전을 확인해 주시고 이제 버전 코드와 버전 넘버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전 코드는 이제 1.0.1 같은 이런 메이저, 마이너, 패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부분은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붙은 플러스로 붙은 버전 넘버는 중복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지 않게 버전 넘버를 매번 패키지나 아카이브를 업로드 할 때마다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1.0.0을 릴리지 했기 때문에 1.0.1로 릴리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전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터미널에 터미널에 플러터, 빌드, 앱번드를 누르셔서 앱번드를 추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앱번드 실행이 완료가 되면 여러 노트나 경우가 뜰 수 있는데 에러가 아닌 이상 무시해 주면 되고요. 이제 앱번드 출출이 완료가 되면 build, app, output, bundle, release, app, release.appbundle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 경로를 확인해 주시고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에 들어가서 실제 파일을 살펴보면 app, release, appbundle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거 또한 기억하셔가지고 나중에 애플리케이션 앱번드를 실제 업로드 할 때 이 경로에 들어오셔가지고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앱번드를 추출했으니까 이제는 그 앱번드를 실제 구글 플레이 콘솔에 올릴 시간이죠. 제일 먼저 내부 테스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테스트는 내부 개발자들이 위한 테스트 과정인데요. 여기서 새 버전 만들기를 누르셔가지고 이제 무결성 보호 받은지 확인을 하시고 안 받으시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업로드를 누르셔가지고 이제 아까 앱번들이 추출되었지만 입력된 파일 그 폴더를 찾아가지고 그 앱번들을 선택해 주시면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요. output, bundle, release, 앱번들 여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셔서 열기 해주시고 이제 이러한 과정이 조금 복잡하거나 번거로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그 패스트 레인이라는 그 툴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데 지금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이제 앱번들이 업로드가 되면 여기 버전 세부 정보랑 출시노트가 자동으로 아마 입력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네, 업로드가 더 완료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버전 5에 1.0.1 버전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앱번들도 교체가 됐고요. 출시명도 이렇게 입력이 됐고 출시노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인터널 테스트 인터널 테스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 1.0.1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자유롭게 입력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경고를 확인해보고 경고 같은 경우는 아주 크리티컬한 이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해주셔도 되고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해주는 게 좋긴 하죠. 에러가 뜨는 경우는 이제 업로드가 불가능하니까 에러 부분은 꼭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시고 한번 이렇게 검토해 주신 다음에 저장 및 출시를 누르시면 내부 테스트가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출시 세부 정보를 보면 이렇게 1.0.1 버전 5가 잘 업로드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터로 보시고 링크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실제로 구글에다 하면 이렇게 인터널 테스트를 등록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등록을 해가지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따오는 데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다 진행되면 여기 버전 승급을 통해서 공개 테스트, 비공개 테스트 프로덕션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공개 테스트와 비공개 테스트를 생략을 하고 바로 프로덕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전에 무조건 테스트를 진행해주셔야 돼요. 프로덕션을 눌러가지고 그럼 이게 승급이 되면 이미 앱 번들이 여기 올라가 있죠. 왜냐하면 승급을 했으니까 그래서 대형이 다 똑같고 이제 이전 버전에서 출시 이거 이전 버전에 대한 내용들만 조금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전 버전 복사해가지고 전에 출시했던 내용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뭐 간단하게 커넥티드에 두 번째 두 번째 버전입니다. 두 번째 버전 1. 이게 낫겠네요. 그냥 이렇게 작성해주시고 이것도 동일하게 다음 누르셔 가지고 저장하신 다음에 개요로 이동하셔가지고 이 부분 검토를 위해 변경사항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빠르게 훅쭉 넘어가는데요. 그냥 깔끔하게 다 설정하시고 아마 앱 승급을 하셨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출시 세무정 보면 그냥 쭉쭉쭉 눌러 가셔가지고 경고만 좀 확인해주시고 만약 에러 없으면 이렇게 출시한 다음에 게시 개요로 누르셔 가지고 검토를 위해 변경사항을 전송을 하면 이제 출시를 위한 심사 과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사 과정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제 심사가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게시가 되거나 여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게시를 수동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당 강의에서까지 다루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심사 결과 받으시고 거기에 무슨 피드백이 있거든요. 그 피드백 따라서 문제가 있으시면 에러를 수정하시고 문제가 없으시면 바로 출시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에 대한 출시 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실제로 제 애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어디 볼까요? 구글 플레이스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출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출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출시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iOS 출시 과정입니다. iOS는 플러터의 안드로이드 출시 과정과 조금 다릅니다. 물론 동일하게 명령을 입력하는 부분도 있고 업로드한 부분도 동일하겠죠. 하지만 첫 시작은 플러터 빌드 앱번들이 아니라 플러터 빌드 iOS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iOS로 빌드를 해가지고 한번 수정된 내용을 싹 업데이트해주고 X코드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고요. 플러터 빌드 iOS를 누르면 한 최소 1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iOS가 빌드 될 겁니다. 그래서 빌드가 완료되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의 업무는 끝나고 X코드로 이동하면 되는데요. X코드로 먼저 이동을 하셔가지고 여기 Any iOS 디바이스를 선택하셔가지고 타깃 디바이스를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카이빙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변경을 해주시고 여기 위에 상단에 프로덕트 아카이브를 눌러 아카이브를 추출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카이브 추출 완료되면 이렇게 윈도우 오가니제이저라는 창이 뜨게 되면서 이제 추출한 아카이브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설정한 버전 1.0.1의 5와 동일한 버전의 아카이브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트리뷰트 앱 버튼을 클릭하여가지고 배포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선택해야 될 게 만약 이걸 내부 테스트만 하기 원하시면 테스트 플라이트 인턴을 올리는 선택하시면 되고 출시를 원하시면 테스트 플라이트 앤 앱 스토어를 클릭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출시를 할 거니까 테스트 플라이트 앤 앱 스토어로 선택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디스트리뷰트 버튼을 누르면 인증 및 업로드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이게 한 또 최대 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이게 지나고 나면 이제 앱 스토어 업로드가 컴플리트가 됐다는 창이 뜨고 앱 스토어 커넥트로 아카이브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는 매번 앱 번드를 찾아가지고 수동으로 업로드 해줬다면 iOS는 이렇게 X코드로 업데이트 해줘서 좀 편리함이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도 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 레인이라는 툴을 사용하시면 더욱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와 달리 iOS는 X코드에 빌드를 하고 아카이브를 테스트 플라이트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내부 테스트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내부 테스트를 위한 출시는 따로 해주실 게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앱 스토어 커넥트를 이동을 하셔가지고 출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iOS 출시를 위해 앱 스토어 커넥트를 이동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설정이 다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테스트 플라이트로 바로 이동을 해보면 버전 1.0.1이 이렇게 제출 준비 완료가 되어 있고 빌드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자동으로 내부 테스팅 그룹이 추가돼 가지고 내부 테스팅 준비가 완료된 것인데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테스트 플라이트 애플리케이션 실행해 보면 커넥트 잇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출시 준비가 테스트 준비가 완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셔가지고 그 아이유에스나 맥이나 그 아이패드에서 테스트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출시일도 오늘 12월 12일로 되어 있죠. 12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전이 출시가 된 것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로 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내부 테스트를 한 후에 승급 과정을 거쳐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했었는데 ISN은 좀 몇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플러스를 누르셔가지고 새로운 버전 번호 0.1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생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미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중요한 거 앱 빌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업로드한 버전 5 1.0.1을 추가해 주시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앱 빌드가 추가됐죠. 그 다음에 설명이랑 이제 설명이 작성되어 있는데 프로모션 텍스트는 이제 업데이트된 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앱 기능을 방문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능이고 업데이트된 사항은 그냥 업데이트 노트 비슷한 거예요. 저는 이거 두 개 다 작성하지 않고 그냥 저장 눌러서 바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다 완료가 되고 진행이 되면 저장이 완료 됐죠. 심사에 추가 누르셔가지고 심사에 추가하시면 되고 좀 걸립니다. 심사에 추가하는 게 아 한국어 이 버전 업데이트 상은 바로 기입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 이렇게 좀 친절하게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런 거 가이드라인 따라 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완료하고 다시 심사에 추가 누르시면 심사가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심사에 추가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심사 준비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앱 심사에 제출 버튼을 누르셔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앱 심사가 이제 완료가 되면 또 구글 플레이와 같이 뭐 리젝을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심사가 완료돼서 출시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앱 심사에 대해서 이런 기록들을 잘 확인하시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수정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바로 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시도 여기 이제 출시 그 심사 완료되면 출시 버튼이 뜨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출시해 주시면 되고 뭐 크게 그 외에는 문제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그냥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메일이나 경고 같은 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이제 실제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된 것을 보실 수가 있다 아는 것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안 뜨네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앱스토어에 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심사 과정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설정이 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심사를 했을 때 이 리젝 당했을 때 그 리젝에 대응하는 게 좀 복잡한 거지 심사 과정 자체는 테스트 플라이 돌리고 심사 정보 추가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iOS 심사에 관련 내용도 이제 출시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와 iOS의 출시까지 완료했으니까 정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출시 과정을 쉽고 간편하게 자동화할 수 있는가의 내용인데요. 정답은 바로 패스트레인입니다. 제가 출시 설명하면서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패스트레인은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앱을 더욱 쉽게 릴리즈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앱을 릴리즈하거나 배포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빌드, 테스트, 서명 배포 작업을 자동화하고요. 반복적이고 번거로운 작업을 줄여주고 개발자들이 앱의 품질 향상과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하는 개발자적인 실수들도 줄어드죠. 패스트레인은 여러 플랫폼, iOS와 안드로이드 등과 다양한 배포처럼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등에 모두 작동하는 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플러터와 함께 사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여 개발자들이 자신의 작업 프로에 맞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스트레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설정하는지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패스트레인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보시면 앱을 자동화해가지고 출시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고 개발과 릴리즈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캡처 스크린시스 자동화와 베타 빌드, 배포, 그 다음에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 퍼블리싱을 한다던가 사이닝을 자동화한다던가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글 디벨로퍼와 함께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장점을 소개해주고 있고 핵심은 여기 패스트레인 독스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스트레인을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과 왜 패스트레인을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iOS 설정하는 법 안드로이드 설정하는 법까지 천천히 아주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내용이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니까 제가 모든 걸 하나하나 알려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앱을 출시하실 분이면 이 패스트레인을 활용하셔가지고 꼭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앱 5개 강의는 정말 여기서 끝나게 되겠고요. 제 강의 수강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언제나 제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주시면 빠르게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트로 나만의 출시하기 강의를 진행할 송영범이었습니다. 모두 강의 잘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